아 오늘 노래 안 할 걸 보면 마실 것 같은데 어... 자 이제 마지막 곡인데 그렇게 하셔도 돼요? 하셔도 돼요? 마지막 곡이 아니지? 아직 마지막 곡이 안 나요? 아 이번에 드릴 때군 타임머신 아세요? 네! 들어보십시오 몇 번 안되네? 진짜 잘 들여야 되니까 이 형이 드릴 때 좀 다시 하세요 넷키야! 아? 넷키야!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어 매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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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 가사가 잘 들리게 되나요? 네 솔직히 잘 안들리게 되나요 진짜 또박또박하게 아니요 안되나요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듣게 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가사가 잘 들렸어요 잘 들려요 한 남자가 과거 과거 그거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사랑하다가 그 얘기가 생기는데 제가 여행을 했다가 그 마이크나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잃어버려 잃어버려 실종 좀 멀어버려 근데 가사가 그래 네 되게 슬퍼요 네 이렇게 같이 눌러버려 같이 애기랑 같이 눌러버려 바닷물에 힐틀러가서 영영 불쌍한 멀고 그러게 안 보이는 가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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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